톱 이렇게 오르네 이거 사지 submade 그냥 이거 음! 유우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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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알아들었대 자! 제가 지금 스토크를 너무 안 하는 지가 한 5시간 정도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요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무대에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스토크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스토크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스토크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스토크를 떠나서 오늘 무대 화이팅! 스토크를 화이팅! 아, 성공할 거예요 컴였어 컴였어 슈현이가 한 번 들고 와요? 응 아, 언니야? 아, 언니가 아, 언니가 아, 언니가 아, 언니가 아, 언니가 아, 언니가 우진이 아, 언니가 아, 언니가 아, 언니가 이런 게 좀 들어와야 할거에요 네 그 전체적으로 GO UP TO THE SKY 힘을 더 줘야 될거 같아요 어, 이런 느낌? 오케이 형 너무 아쉽네요. 저희가 뮤직뱅크에서 첫 리허설을 하고 이렇게 너무 아쉽네요.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벌벌 던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주나 되었네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막방을 하러 왔습니다. 정말 저희가 오늘 막방이지만 막방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 에버블로우 모두 최선을 다해서 기대해 박스 잘 되겠습니다. 막방. 막방이에요. 큐루. 도루. 심오리. 쯔리에요. 말관냥이 스타일. 막방까지도 놓치지 않는 저의 양갈래? 제가 아이패드로 찍은 셀 투 더 칼을 보고 있었는데요. 너무 바보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. 보이시나요? 아이패드로 막방하고 앞머리뽀다. 패드로 사진 찍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이런 이불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오 하트다. 예쁘다고요? 하트. 이불. 이불. 여러분들은 위아한테 하트 해요. 하트. 하트. 사진 찍는게 잘 몰라. 막방할 수 있을까요? 몇 명. 너무 어려워. 이것도 너무 어려웠어요? 참. 됐어. 됐어. 나왔습니다. 앨범. Let's go. 정존하는 그런 오늘 막방의 날입니다! 그렇다!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! 저희 막방이 드디어 끝이 났어요! 수고 많으셨습니다! 안녕! 뭔가 아직도 실감이 안 나오고 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라서 왜요? 왜? 여러분이랑 계속 계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앞으로 더 관심을 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열심히 무대하고 내려왔습니다! 아주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 참 잘 참 잘 참 잘 고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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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아쉬워요 사실 근데 지금 너무 막방이 끝났다는 걸 네 진짜 안 느껴요 지금 그냥 리덕이시나요? 아 다음 주에 또 여기 올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올 것 같은데 네! 다시 와주시겠습니다! 레디! 올 라이프! 감사합니다! 앨범으로 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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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